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,885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작년보다 14만 9천 명 감소하며 21개월 연속 줄었습니다. 건설업 취업자 수도 8만 1천 명 줄어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.